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롱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살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둘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하니라. 아멘. 신앙고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과 입사 접속합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한마음 한뜻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중 하나가 1인 1가구 증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45만 그런 가구인데 그 가운데 34%인 716만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1인 가구 파악하고 자원 지원하는 중점적인 이수가 되고 있는데 강수구에서도 이 가족센터에 1인 가구 담당 팀원이 두 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1인 1가구 비중이 점점 커가고 있고 이들을 개허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즘은 비친족과 같이 사는 그런 가구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애인이나 친구와 같이 사는 동거 가구 그러니까 비친족 가구도 50만 가구가 넘습니다. 상당히 사회적 이수가 되어 있는데 TV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면 비혼 동거 커플이라고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하고 사는 커플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방영이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혼 동거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 또 다 가족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1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인구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가족 고배를 좀 넓히자. 비친족 가구도 출산 휴가나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해주자. 지금 사회적 환경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하고는 의도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최근 통일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대면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의 신자들 8천 쌍이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이 뭐냐. 결혼을 이렇게 단민족끼리 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다중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키우자. 이 전략이에요. 경유수도 늘리고 사회대 영양돈 그렇게 늘리겠다. 강서구. 강서구의 일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별로 우리가 볼 때 일본사람은 안 보이고 일본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강서구만 해도 중국 베트남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에요. 세번째입니다. 대부분 한국인 통일교도와 결혼회가 사는 일본 정착인들. 결혼해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들은 통일교회에서는 그냥 이유 없습니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쫙 맹영떼리 그대로 합니다. 허긴하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신앙은 더 좋아요. 가짜라서 그렇지. 청년들 지금 담당한 정승희 목사가 너와 결혼해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지.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키 작은 여자하고 저렇게 동봉한 여자하고 저 안 되지요. 이래 나오지요. 그런데 안 그런 거 없어요. 동봉하다 뭐 키 작다 뭐 상관없이 희다 껌다 상관없이 통일교는 무조건 해버려요. 그게 그들의 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상식이 3장의 세상 현장은 견고한 사단의 망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정반대로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는 삶 이것이 자주 자연스럽게 사회 현상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엠너더들이 영적 분비력이 생기겠어요. 이들이 자라면 전부 다 살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걸 당연한 것처럼. 장조질서와 반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약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지금 사단의 망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는 한 마음 한뜩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약 안에서 복음적 원리스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열두관 영적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도전을 계속해야 된다. 장세의 3장, 6장, 11장, 나중심, 4성경의 13장, 7장, 19장의 미신, 우상, 점술, 문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이 견고한 진을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모지기의 복음으로 완전히 깨버려야 된다. 오늘 말씀 통해 연기해 보던 성도들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정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의 이 내필의 문화, 허간문화를 완전히 뒤져버리고 제 창조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한마음 기도 공동체입니다. 23절을 봅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40명 된 안전병인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가지고 시원 이 치유 기적을 인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야말로 막 큰 주목을 받게 됐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솔레몬 행각에 서서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들이 아니고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잡아주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됐을 때는 유리성의 복음으로 집중하도록 이끌어 줬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지상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총촌동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저것들을 가무에 가두자. 가무에 가두어버렸어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안전병의 일어선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사건을 통해서 몰려온 남자만 5천명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단의 견고한 진. 그야만 사단이 세운 망대에 깨뜨리는 영적 선포지요. 영계 모든 선도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런 영적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현장에 나타난 이 정글을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위협하고 풀어준 것입니다. 사도들이 풀려와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집중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 24절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따위세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 열방이 분노하며 적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에 와 군항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거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살펴봤던 10편, 2편 요구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이들의 한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대주제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주제는 어느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역사, 생사, 하복을 조건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메시아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국리를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도 그것은 헌일이다. 아멘 역사의 죽은 자 되서는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기도로 감금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게 알았어요. 뭐 다 하시도 빼기도 안 하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자꾸 꾸밀하지 마세요. 무슨 미사고를 써가지고 뭐 이상한 용어를 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다시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낚이 압고 표덕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합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목인고지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은 고난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핏박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을 증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감구한 것이 뭐냐 하나였어요. 지금의 행팬과 환경을 초월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게 이 사람 저 사람 방해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알 것 없이 모두 다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예수 거시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기도였어요. 지금 메시지의 흐름을 본다면 현장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단이 세운 망대에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온 각종 영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393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권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거시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현장을 증복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393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카드를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 내용까지 기도했습니까? 혹시 성경책 안에만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은 주문해서 꺼내더라고. 393할게 393. 끄집어내려는 것도 주문이 넣어놓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청년들이 왔길래 청년을 보고 393 시작하니까 쫙 하더라고. 다 한 건 아니지만 쫙 393. 아멘. 성삼위 하나님 오략 충만. 도자의 축복 신관촌 2, 3천의 빛. 여러분 전무후반 응답. 나 교회 현장. 주의 종을 위하여 종직자를 위하여 랩러트를 위하여. 참고삼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기도를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저런 행패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언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넣어놓지 말고 성경책 속에 넣어놓지 말고 정한다면 덜고라도 단 덜고라도. 그럼 하루 한 번이나 볼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기도 계속 언약 기도 언약 기도. 갱신할 쩌다. 정말 이 언약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배경 백그라운드다.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이것이 안 되는 사람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거 뭐 사람 말 한마디에 뭐 이런 문제 하나에 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그냥 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첫째 말씀이 없어요. 삶 속에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 안 하지요. 제일 중요한 신앙생을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안 합니다. 다른 거 다 하게. 교재도 잘하고 밥도 잘 사고 일도 잘하고 심부름 다 잘하는데. 이 두 개만 안 해요. 사단이 고등의 전략입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이것 하면 힘을 벗으니까. 사단이 힘을 못 쓰니까 이것만 못 하게 합니다. 이것만 못 하게 해요. 조금 배웠다 할수록 조금 머리가 돈 다 할수록 더 안 해요. 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 의의로 살지, 자기 의지,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지. 말씀과 기도 하나 또 뻥이야 뻥.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요. 확 문지어고 무너지. 확 무너지. 막이 심부름하죠. 막이 심부름. 신나게 하지요. 그것이 되게 똑똑한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가 장악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도권 작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한 방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서겠어요? 안 씁니다. 하나님과 영적 방향을 먹고 하나님과 사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야 하는데 망하는 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성삼위에 하나님의 권능 보호자의 직권이 임한다는 이것이 393 기도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 아침에 393 기도를 시작할 때 아침에 그냥 쭉 기도하면 돼요. 큰 힘 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상부상 기도 확인하세요. 확인 좀 하세요. 밤에는 좀 더 묵상하며 깊이 들어가요. 완전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답이 딱 됩니다. 이렇게 24가 되면 나타난 것이 뭐예요?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진다. 살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인생 작품을 남겨요. 영계 보도의 성도들. 상부상 기도로 사탄이 세워놓은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망대를 세워나가는 한마음 기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뜻 언약 공동체입니다. 32절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초등의 공동체가 언약으로 원리스가 딱 되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쉽지 않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든 자기 자신의 출신 배경과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되어 성령을 사십니다. 하나가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들의 영적 우선순위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모든 게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들의 우선 목표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나의 중심 나의 것 나의 명예 나의 성공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내 거 싹 벗어나고 있어요.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은 게 이렇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바오리 빌리프 의장 5절에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마음과 한뜻이 이루어졌다. 나라고 하는 이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니까 나 이 사단 망대에요. 벗어나니까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질 중심의 삶. 물질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시대에 다 해도 물질을 못 내놓습니다. 이 물질 중심의 삶.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뭐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전에는 최고였는데. 그게 막 최고였는데. 은혜를 받고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배설물. 한마음과 한뜻을 잃은 모습이 외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겨낸 게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인데 자기 것 아니에요. 그건 다 내놔. 재산을 내놔. 물질을 내놔. 이 표현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충동적이고 이것이 일시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속적 자세에요. 지속. 계속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냐.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의 성도들은 사도들이 증거한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뭐요?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부활 신앙을 가리게 된 이들의 삶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영기 시선이 바뀌어버렸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져야 되었어요. 땅의 것으로부터 이제는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땅의 것으로 다 자유. 세상 것 서롱적인 것에서 자유. 그래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유무상통했다. 땅의 것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절대 하나 안됩니다. 땅의 것으로 우선순위에 둔 사람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딱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이 초대교의 성도들 전부 다 땅의 것을 다 여기서 자유롭게. 자유. 메이지 안에. 그래 유무상통이 되죠. 지금의 시간표로 표현하면 강단의 말씀을 확실하게 은약으로 붙잡았다. 붙잡은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니까 물질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이기는 이 재물을. 이걸 하나님께 기뻄과 감사함으로 들으셨어요. 감사함으로. 왜 물질이 아까워서 헌금을 못하느냐. 왜 시불질을 못하느냐. 왜 성교를 못하느냐. 은혜를 못받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은혜를 못받으니까 저렇게 인식한 거죠. 은혜를 못받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 앞에 감동. 놀라울 정도로 감동하고 있어요. IMF. 코로나19 팬데믹. 세상 경제로서는 이루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추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렘드드문화센터. 본당 헌당. 이 응답을 처음 했어요. 렘드드문화센터와 본당 헌당까지 기도원 용사, 비밀결사대, 라스트천 등 시간표 때마다 헌신을 한 여유가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건축을 위해서 예원 성도들이 들은 헌금이 얼마냐? 렘드드문화센터가 776억입니다. 이 강서구에 강서구 구청장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강서구에서 서울 시내에서 12개 구청장 구청 중에서 제일 장애인이 많다고. 마오이 생겨서 좀 따졌습니다마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데 이런 헌금을 했어요. 물론 강서구에서 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면 강릉에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1억 이상 헌금한 분들이 123명, 5천만 원 이상 155명, 1천만 원 이상 1711명, 한 명도 부자가 없어요. 저는 참 신기해요. 이 정도 교회가 되면 지금 이부사는 꽉꽉 차거든요. 지금 이분을 본 것 그대로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하는데 꽉 차는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한 명도 부자가 없어요. 저 장론이 부자입니다.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된 파인지. 하나님을 뭐 때문에 안 보내주는지. 신기하지? 한 명도 없는 예원교에서 이런 큰 액수의 금액이 덜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벌들은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수천억 수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해서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그 돈을 가지고도 또 더 가지겠다고. 우리는 한 푼도 없는데 더 덜어지지 못해서 울고 있어요. 더 헌신하고 싶은데 눈물이 오는 헌신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미션이 이상필나라 오천주족 복음화에 대한 언약기 열정과 강당 흐름에 완전 원리에서 이룬.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영원교의 성도 볼 때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즉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헌신한 것은요. 담대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본당 헌당을 위해서 237 성교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237개 나라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237개 나라를 책임질 장로들을 세운 것은 기독교 역사에 없던 사건입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다. 나의 요가 때가 되면 속길이라.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전부 시간 것들이 갈기도 없는 것들을 통해서 안 끝까지 모두 만민에게. 이 연약한 예웅교 통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단 한 명의 부자도 없는 이 예웅교 통해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237 장로를 세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인본주의입니까? 인간 방법으로 될 일입니까?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돼요. 기도로 은약을 도전을 한 거예요. 3.21조 3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구해 주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강당한 흐름에 운듯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계시잖아요. 딱 그날 금요일 밤에 딱 봤더니 낸 통해서 목사님 제가 다 뽑은 나라는 이 나라는 일단 기억도 못하겠는데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보니까 대강 보니까 아프리카 세계적인 휴양지 같아 분위기가 조그마한 나라 같아 서명은 정말 하나 찍어난 것 같아 이들 받았는데 이걸 딱 사진 보냈어요. 내가 그래서 두 번 유행 가세요 그래서 부부 유행 가세요 휴양지 얘기지 휴양지 일단 가세요 보금을 가지고 가면요 보금관자가 밟고 놀러 가는 것 같아도 그 밟고 다니는 것이 허감이 벌벌벌벌 떤다니까요 그래요 떤다니까요 저 어릴 때 말이면 우리 옆집에 옆집 옆집에 새칸 건너서 무당이 있었는데 막 새벽에 막 일 떨고 무당을 하고 이래요 이 대나무가 30m쯤 될 것 같아요 엄청컨대 보통 남자도 못 걸으니까 한 손을 잡고 뛰어 이러는데 어느 날 내가 구경하니까 이게 왔대로 이게 왔대로 이게 예수님이 왔구나 나 돌아와서 누군지 알고 보면 내라 여러분이 말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속에 거리도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가도 그냥 서울 갔는데 벌벌떤다는데 벌벌떤 여행을 가도 벌벌떤다니까 근데 캠프 간다 못 말리지요 영국의 청년들 중심으로 캠프 가는데 허감이 싹 이미 떨고 있을 텐데 건드리기만 잡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산력사를 처음하는 예언 모두 간섭이 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가지 사도행적은 별칭들이 많아요 별칭들이 많이 있는데 뭐 성령행전인데 기도행전 사도행전 별칭 중에 제일 첫째가 기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의 영적 흐름을 보면요 기도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다른 1장 14절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이 기도의 힘서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회 고등부 우리 중등부 이런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별로 부수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 공동체 기도 모이면 같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는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맺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의 성경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오늘 본문 24절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뺏어라 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뺏어라 돼 조용하면서 한 마음으로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조용하고 외칠 때 허감이 싹 물러간다니까요 하나님 군대가 싹 동원된다 야 대축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거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옵사사 내 안에 불신앙을 치료하여 주옵사사 내 안에 허감 세력을 완전히 끊고 주옵사사 여러분 기도하면 놀래가 자빠지면 도망간다니까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접속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는 특권 이거 왜 안 하세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특권 24 25 영원 아멘 하나님과 접속해라 아버지 삼구삼으로 나가면 막 그냥 쫙 접속돼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과 24 접속 강단의 언약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24 접속하면 그래서 보좌의 축구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서해있는 현장마다 생명산의 망대를 세워가는 기도에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계 모든 성도들 기도에 강한 용사가 되겨도와 주옵소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모두 다 언약공동체에 이루어서 기도공동체가 되기하여 없이고 하늘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재창조 역사가 성공한 조리 역사가 이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속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나를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보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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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